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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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부터 10까지 모두 유다 실장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분석을 하면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닌 걸로?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이 책의 출발은, 처음 시작은 만들게 된 계기는 레드립이었어요. 그 레드립 스틱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레드립이 제가 봤을 땐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왜 그게 금기였나요? 네. 그 다음에 투머치한 악세사리도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 레드립은 또 다른 화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약간 저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레드립 하면 뭔가 섹시미로 어필할 때는 이런 중년 배우분들께서 꼭 강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좀 부담스러웠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책 촬영을 하면서 마카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백화점에 뷰티 매장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걸어다니면서 빨간색 립스틱이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발라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 이제 금기가 깨진 거죠. 완전 깨져버렸네요. 네. 이게 뮤직비디오에서 시도를 한 것도 아니고 화보에서 뭐 발라본 것도 아니고. 그때 백화점 체험 코너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네. 제가 체험 코너에 앉아가지고 그때 빨간 레드 립스틱을 발랐었는데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 안에서. 뭔가 더 오히려 영해 보인다던가 더 세련된 모습을 제가 그런 모습에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효연 씨 인스타그램도 보면 이제는 뭐 레드 립이 필수 아이템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보지만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 번 넘어가 볼게요. 효연 씨 두 번째 금기가 안갈머리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깨졌네 역시. 아 금기까지는 아니었고. 네. 더 크게요. 금기까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전에 머리가 좀 많이 길었었거든요.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쇼커트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원래 보통 저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좀 쿨하게 시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한 번에 딱 결정해버리는데. 이번 단발을 할 때는 한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는데. 했다가 이제 컴백도 앞에 다가오는데. 했다가 안 예쁘면 어쩌나. 다시 붙일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딱 보다 실장님께서 제가 너무 고민하는 모습이 지겨우셨나. 한 번에 확 자르시더라고요. 과감하게. 네. 그때 뭐라 할까.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밉기도 하고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또 예쁘다. 멤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니까. 네. 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잘했구나 싶어요.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고맙다라고요. 아니 유다 실장님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머리를 잘라 주신 거예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 있어요. 머리도 잘하는데. 네. 그렇죠. 다양한 스타일을.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효연 씨 얘기를 보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더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효연 스타일에는 자연스러운 효연의 리얼 스타일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의 미니 토크 Q&A 시간을 한번 다 겪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좀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나에 대한 확신이 가장 좀 쓰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저에 대한 확신.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뭐 뷰티 노하우나 패션 노하우나 저의 생각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더 독자들한테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확신을 갖기까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성공적으로 책을. 성공적인가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효연 씨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스스로 자기의 색깔을 찾고 싶고. 이제 스타일링은 이제 매장 가면 딱 집이 되어 있잖아요. 풀착착으로 딱 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믹스 매치를 할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네. 참 좋은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빨리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템이 있다면. 원피스든 이렇게 캐주얼한 무기건. 시영복이든. 네. 그 모든 의상에 저는. 악세사리가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함으로써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네. 귀여워 보이는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머치한 악세사리나. 아니면 소소하게 끼는 악세사리나. 아니면 이제 컬러풀한 비비드한 컬러가 들어간. 네. 소품들. 가방이나 클러치나. 네. 헤어밴드나. 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네. 좀 과감하게.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네. 좋은 꿀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 우선. 토스타일을 열심히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소녀시대 티저 영상이 나왔는데. 조만간. 소녀시대 썸머파티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한번 모두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녀시대 활동을. 이번 여름에. 여름부터 이번 올해 한에. 꼭 소녀시대 또 한 획을 그지 않을까. 네. 감이. 한 획을 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공식적인 자리 나가기 전에. 스타일링을 하고. 거울을 정말 많이 봐요.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네. 예쁜 면이 예쁠까. 예쁜 면이 예쁠까. 네. 항상 고민하고. 음. 항상 그런 면에서는.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더 멋진. 저만의 색깔이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런 스타일이. 나오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효현만의 스타일이. 좀 더 명확해지는 느낌인데. 효호 스타일을.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야. 네. 어. 효호 스타일은. 한마디로. ing이다. ing. 그러면 저는. 지금.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도 그 생각이나. 스타일이. 항상 변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의 경험으로 인해서. 또 그런 스타일과 생각들이. 또 변할테고.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습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색이 진해지는 저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ING 잉!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효연씨 스타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출발 기념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효연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효스데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 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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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